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 달여 만에 도정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김지사는 도정에 복귀하지 마자 성실하게 도정을 챙기며 도백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무실에서 또 현장에서 그동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치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도정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정치인 김문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잊고 도정에만 전념하는 도지사를 경기도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김지사의 경선 후유증이 경기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김지사의 경선을 돕기 위해 공직을 삿대했던 측근들의 복직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김지사를 따라 도청을 떠났다가 김지사가 돌아왔으니 당연히 같이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리상으로만 보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공직이라는 것이 도백의 진퇴에 따라 아무 때나 들고나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간 자리에 두 달도 안 돼 다시 복직을 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공직자들조차 공감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들을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처럼 경선이 끝나는 시점에 이들 직위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표를 냈던 이들이 모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최종 선발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생겼다며 사퇴를 하고 공직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겠다며 서류를 내고 1차 합격을 한 것에 대해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죽하면 경기도의 여의야가 모두 나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직까지 버리고 자신을 위해 띄워준 측근을 배려하고픈 김지사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의 말처럼 적법하게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적법의 도를 넘어 편법으로 이들을 배려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원칙과 소신을 중요한 덕목으로 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김문수 지사의 언행과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측근을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들러리 세우는 일은 결코 김문수 지사의 뜻과는 전혀 맞지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김지사는 청렴 영생 부패 즉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뜻을 곱씹어보면 공직자는 법적으로만 청렴하기보다는 형식과 내용, 더 나아가 몸속까지 모두 청렴해야 한다는 주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